It's hard to get indust Bitte 우리 멤버들 혹시 너튜브를 하게 된다 개인 채널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예리씨 예 개인 채널을 열었어요 어떤 컨텐츠로 해보고 싶으세요? 저는 요즘에 좀 열심히 보고있거든요 뭐기를요? 그런 너튜브 그래서.. 그래서 개인 방송을 엄청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보는 맛을 사는데 우선은 저는 약간 좀 뷰티 그런 뷰티 쪽 뷰티 제가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언박싱 아 언박싱을 많이 보고 그렇죠 좀 많이 사서 언박싱을 하는 그런 꿈을 좀 아 정말 왠지 지금 이렇게 놀라세요 뷰티 쪽 얘기하는 게 아 언박싱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뷰티 안 돼 가세요 그러자 왜요 왜요 뷰티 왜 안 돼요 뷰티 왜 안 돼요 저 요즘 잘해요 셀프 메이크업이랑 아 오늘도 네가 하고 왔어? 아 한 게 없지 않나요 지금 눈썹 그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립 컬러도 바르고 왔어요 가을에 맞춰서 약간 가이드 벨벳 색으로 바르고 왔어요 확실하죠 그렇죠 근데 예리는 눈썹 못 그려요 네 그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눈썹 눈썹이 지금 약간 앤이머드 느낌이 들어요 자꾸 자기가 그리는 거 안 돼 아니야 요즘 늘었어 예림아 눈썹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리고 왔어 내가 그리고 왔어 내가 그리고 왔어 예리가 이제 뭐 출근길 사진 활동을 시작하면 출근길 사진 찍히잖아요 이제 그걸 위해서 혼자 이제 어 그 뭐지 동영상을 보고 혼자 따라서 혼자 연습을 숙소에서 메이크업을요? 네 메이크업을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아 도와.. 아 네 글이랑 영상을 보면서 메이크업을 배워요 아 자기의 셀프로? 셀프 메이크업을 어 근데 안 했으면 좋게 되는 마음이랄까? 엉망인가요?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이라기보다는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했으면 괜찮아요 어 근데 의대로 하지 않아서 예리가 펄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 그래서 덕지덕지 펄 덕지덕지 완전 완전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온 그냥 이게 이게 물광 메이크업이 돼 있어요 눈 아이섀도우 그 펄이 온 얼굴에 막 다 돼 있다던가 어 그리고 우리 예리 음 노노에 네 사진이면 딱 이게 헤드라인 실제로 그렇게 출근길 때도 혼자 많이 하는 건가? 아예 할 수 없죠 아 말려서 네 또 혼자 하려는 그런 모습이 또 너무 귀여워요 예리씨가 화장법을 연구한다는 소리를 했어요 글로 공부를 하신다고 아니 근데 어느 날 본데 막 얼굴에 막 반짝반짝 펄이 엄청 많은 눈 가슴가 많은데 바늘에 막 눈썹 짱도 놓으시던데 약간 어려워요 메이크업은 그때 다 McDermott 눈문들 또